동네놈들 여기에요 여기 날씨 좋네요 바람도 지금 남동풍으로 불고 북서풍 아닌가? 북서풍인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비행기 날리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 잠깐 날려야 돼가지고 괜찮으세요? 제형씨는 온다고 했었는데 오셨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와 자 좀 늦었습니다 뭐야 지하철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니 비행기를 네 또 엄청난 거 준비해 오셨네 아니 이래가지고 비행기 날릴 수 있어요? 날릴 수 있죠 이거 아무리 이색 비행기라고 해도 이거 너무 오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작년에 그냥 종이 비행기 날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색 비행기에요 각자 취향껏 날릴 근데 이거는 이색 비행기가 아니라 그냥 이새끼인데요? 이새끼가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같이 좋은 날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제가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이거 5분이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잔칫집에 식탁 밑에 까는 거 아 그래 잔칫집에 까는 거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날라가요 뭐 날라가겠어요 이게 저 오늘 비행할 생각에 지금 너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아니 저도 기분은 좋아요 일단은 이거 증거자료를 남겨서 저희끼리 또 이제 단톡방 추억 남겨야 되니까 일단 이거 영상은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각자 이제 비행기 어떻게 던졌는지 분석하시고 다시 한 번 모이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형씨는 티셔츠를 뭐야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 옆에서 매생이 너무 튀어나오잖아요 진짜로 워시장도 아니고 아아아 내려요 왜? 아 이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왜 내려요 오늘 도브 써가지고 도브 써가지고 도브 써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사람이 아 진짜 비행기를 이색적인데 정말 이 새끼네 이거 아 신발도 이렇게 예쁘게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아이 아 누군가리네요 진짜 오오 오 비행기를 맨다고? 아 매 버리는구나 본인 비행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날개요 날개는 내 몸이다 페가수스 비행기 이름 페가수스입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마른 하늘을 달리는 페가수스 마른 하늘을 달려 우와 그럼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이륙 준비 말한 하늘을 달리러 폐수스 형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뭐야 뭘 가만히 계세요 마른 하늘을 왜 달 You 본인 여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구나 대가리랑 안 여간 좀 저기 있네 여기에요 보니. 보니 여기까지 알랐어요. 제 비행기 설명해 드릴게요. 제 비행기는 지구에서 우주까지 로켓 제트기입니다. 왜 로켓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이륙 준비를 해볼게요. 뭐야? 이륙 준비! 뭔데? 뭐야? 안 떠! 이륙 준비 완료! 모모! 야! 야! 에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안되겠네. 수릴 넘치네. 제 비행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비행기를 찾아왔습니다. 평범해 보이죠? 네. 이색 종이 비행기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드론이 있어요. 에이! 드론이요? 아날로그로 저렇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아날로그 시대에 갇혀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자본주의에 너무 침.. 아니 이게 종이잖아 종이로만.. 깜짝 놀라진 않았다. 아니 잠깐만 이거 징계위원회 열려야 돼. 이거 징계위원회 열 거고요. 징계위원회까지 열어요. 민주적으로 투표하죠. 징계위원회 연다 안 연다 손드세요. 하나 둘 셋! 엽시다. 열게요. 좀 오버한 거 같아요. 아니 봅시다 봅시다. 어차피 그 행위 이름은 다크데빌 죽음의 피닉스. 다크데빌 죽음의 피닉스요. 예? 그냥 쓴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오 죄송합니다. 아 웃어 죄송합니다. 아니 남의 비행기를 이렇게 웃으면 웃겨요.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당신 여기밖에 못 놔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웃음코다 좀 특이해서 죄송합니다. 저 리모컨도 있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다 갑니다. 자 이륙 준비! 루맨 피닉스 지옥에서 보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야 이구야. 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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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cialized двеering grade. 더 뒤로 있어서요 거 뒤로. 이런 거는 기합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기합을 넣어야 해요 기합이 기합이 없잖아. 사나이는 기합이에요. 금방 하세요. 자기가 만들고 바로 차고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재영씨 비행기 한 번 제대로 날려보죠. 아 그래요. 우리 셋이 힘과 합쳐서 그래도 저기 버섯같이 생긴 데까지 날려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혼자임으로 해서 잘 안 난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번 해보죠. 카메라 다시 한 번 설치할게요. 저희 같이 한 번 날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륙 준비! 어이! 이륙 시작! 나는 하나님 타이어! 당연한 편수!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저희 2년 뒤에 보는 거죠? 아니,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대회 있어요?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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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2년 뒤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 일로 가겠다. 난 일로 가야겠다. 저도 일로 오거든요. 넘어가요 those pounds? 네, 그거는 당연한 Il ride. 있었으면 고생해야겠다. 난 م procurement won! 진전 & 잠 Wrestle еслиה Judas